오늘 아침 겸 정신 식사는요 갈치구이에 부추전하고 채김치하고 봄똥김치에 또 콩나물하고 밥새우에 콩나물국을 끓이고 거기다가 부추하고 봄똥을 넣은 콩나물국이에요 아주 깊은 맛이 나네요 참치액젓을 약간 넣고 아주 일반 콩나물보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밥새우가 들어가서 참치액젓과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귀리 잡곡밥에 머이를 넣었어요 머이 피클을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건강에 아주 좋은 식사죠 그리고 이제 부추전은 부추전하고 채김치하고 범똥김치가 그리고 이건 이제 갈치구이 아주 맛있는 그리고 건강에 좋은 식사가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